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오늘은 어떤 동영상을 보지? 이번엔 마술 동영상이잖아 엄청 신기하네 좋았어! 진이도 마술해야지 마술 놀이 세트 이 중에서 이거다! 오? 구독 배송잖아? 우와! 신난다! 빨리 열어봐야지 마술 봉사 마술 모자도 있고 이거는 짜잔! 마술다 오시잖아 이 카드는 뭐지? 별명서인가? 빨리 가서 마술해야지 마술다로 변해라 뾰로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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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이제야 마술자로 뾰로롱 뾰로롱 어디 한번 마술을 그려볼까? 숲속에 아름다운 나비가 없잖아 홀드를 위해서 예쁜 나비를 만들어줘야지 뾰로롱 뾰로롱 나비야 뾰로롱 뾰로롱 이거는 엄청 예쁜 구두잖아 뾰로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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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술을 했더니 진이는 배고픈데 아! 좋은 생각 있다 구두를 맛있는 초콜릿으로 변신시켜야지 트리트리 맛을 위해 초콜릿으로 변해라 얍! 가га 약간 창을 꾸는 사람 오늘은 어떤 스타일로 머리를 해볼까? 그래, 이게 좋겠다 이렇게 해야지 자, 뭐 이끄만 할까? 이쁘게 돼야 될 텐데 나비도 만들고 맛있는 초콜릿도 먹고 더 재밌는 거 없나? 엄마가 머리에 파바를 하고 있잖아 똑똑 머리로 가네 깜빡 졸았네 이제 머리를 풀어볼까? 어디 한 번 거울을 보러 가볼까? 어디 한 번 파볼까? 아니, 이게 뭐야? 아, 나우 어떻게 내 머리를? 배고픈데 맛있는 거나 먹어볼까? 나는 물티저스가 있지요 맛있겠다 어머, 여보세요? 어머, 이게 웬일이야 맛있는 몰티저스잖아 엄마, 엄마! 지니도 몰티저스 먹을래요? 잠깐만, 지니 방청소 했니? 방청소 다 해야지만 먹을 수 있어요 알겠죠? 네, 방청소요? 아이참... 알겠어요, 엄마는 미안, 미안 아니, 왜 제가 요즘 방청소를 그렇게 안 한다니까? 아, 방청소하기 싫은데 어떡하지? 어? 맞다! 나에게는 마술봉이 있었지! 포트를 만들어서 엄마의 몰티저스를 먹어야지! 슬리머슬리! 포트 나와라, 얍! 엄마가 통화하느라 모르니까 가서 몰티저스를 가져와야지 몰티저스잖아 아니, 요새 그렇다니까 잠깐만 내 과자가 어디 갔지? 아니, 이상하네 아니, 글쎄 내 과자가 보면 없어졌다니까 맛을 딱 하자니까 엄청 엄청 편하네 다음엔 또 어떤 장난을 치지? 참 이상하단 말이야 아까 내 머리도 그렇고 그 옆에 있던 몰티저스는 도대체 어디 간 거야? 설마 진이가? 안 되겠어 가서 확인해 봐야겠어 랄랄랄랄라 여기서 뭐하고 있을까? 역시 역시 너가 그럴 줄 알았어 엄마! 너가 다 장난을 친 거였지? 아, 그게 아니라요 엄마 그런 데 있잖아요 제가 오늘 마세타를 결심했는데 이거 엄청 재밌어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나쁜 장난을 치면 안 되지 아니, 엄마 이거 그렇게 나쁜 장난 아니에요 술술이 맞으면 개구리로 변해라 얏! 엄마는 개구리로 변했잖아 어머, 진이! 개구리로 변해라 얏! 사자로 변해라 얏! 어머, 코끼리로 변해라 얏! 우와! 진짜 재밌다 내 몸이 뭔가 이상한데? 이게 뭐야? 진이가 토끼로 변했잖아 다시 사람으로 변해라 얏! tug slugid 겨돌아이 어머, 진이! 너 왜 그러니? いくâm ac 엄마 진이가 토끼로 변했어요 이거 어쩐나? 이거 어쩐다? 마술로 나쁜 장난을 하면 토끼가 되니 주의할 것 그래서 지니가 토끼가 되었구만 엄마 다시는 나쁜 장난 안질게요 도와주세요 엄마랑 약속하기다 네 그럼요 알았어 사람으로 변해라 뭐야 지니가 다시 사람으로 돌아왔잖아 두 번 다신 나쁜 장난치는 거 아니에요 네 엄마 죄송해요 자 그럼 엄마랑 재밌는 마술쇼 보러 갈까 진짜야 좋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